똑똑한 호두책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사자 꼬마 요리사 트리케라톱스 꼬마 요리사 채소피자를 만들꺼야 어디 한번 맛있게 만들어볼까? 쫄깃쫄깃 버섯 넣고 음 버섯향이 참 좋은걸 아삭아삭 피망 넣고 탱글탱글 토마토 넣어서 오븐에 구우면 어? 아무것도 안보이네 채소피자 완성! 다같이 맛있게 냠냠냠 티라노 좀 봐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여러가지 채소를 먹어요 히히 히히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사자 꼬마 요리사 트리케라톱스 나는야 꼬마 요리사 채소피자를 만들꺼야 어디 한번 맛있게 만들어볼까 쫄깃쫄깃 버섯 넣고 음 버섯향이 참 좋은걸 아삭아삭 피망 넣고 탱글탱글 토마토 넣어서 오븐에 구우면 어? 아무것도 안보이네 채소피자 완성! 다같이 맛있게 냠냠냠 티타노 좀 봐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여러가지 채소를 먹어요 아삭아삭 피망 어?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사자 꼬마 요리사 트리케라톱스 나는야 꼬마 요리사 채소 피자를 만들거야 어디 한번 맛있게 만들어볼까 쫄깃쫄깃 버섯 넣고 음 버섯향이 참 좋은걸 아삭아삭 피망 넣고 탱글탱글 토마토 넣어서 오븐에 구우면 어? 아무것도 안보이네 채소 피자 완성 다같이 맛있게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여러가지 채소를 먹어요 아삭아삭 피망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사자 꼬마 요리사 트리케라톱스 나는야 꼬마 요리사 채소 피자를 만들거야 어디 한번 맛있게 만들어볼까 쫄깃쫄깃 버섯 넣고 음 버섯향이 참 좋은걸 음 버섯향이 참 좋은걸 아삭아삭 피망 넣고 탱글탱글 토마토 넣어서 오븐에 구우면 어? 아무것도 안보이네 채소 피자 완성 채소 피자 완성 다같이 맛있게 냠냠냠 티라노 좀 봐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여러가지 채소를 먹어요 아삭아삭 피망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사자 꼬마 요리사 트리케라톱스 나느냐 꼬마 요리사 채소 피자를 만들거야 어디 한번 맛있게 만들어볼까 어디 한번 맛있게 만들어볼까 쫄깃쫄깃 버섯 넣고 음 버섯향이 참 좋은걸 음 버섯향이 참 좋은걸 아삭아삭 피망 넣고 탱글탱글 토마토 넣어서 오븐에 구우면 어? 아무것도 안보이네 채소 피자 완성 다같이 맛있게 냠냠냠 티라노 좀 봐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여러가지 채소를 먹어요 아삭아삭 피망 아삭아삭 피망 아삭아삭 피망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사자